10시, 2020년 7월 25일 10시 51분 제2의 영상이지 오늘은 오늘 얘기보다는 요즘 내 생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거래 요즘 많이 일단 두세적으로 정책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계속 계속 뭔가 더 만들고 싶고 더 노력을 하면서 결과물이 나오길 바랐는데 모두가 다 그렇겠지 근데 뭔가 되게 많이 꼬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면서 힘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고민이 되게 많아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여기가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이 없잖아 혼자 있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? 혼자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때가 있고 그런데 좀 정리할 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요즘 그래서 정리를 혼자 해야 되는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추마 이런 노래도 이제 뭔가가 깊게 고민해서 다시 모티베이션을 받을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또 이제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최대한 지금에 맞춰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있으면 좀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항상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최대한 정신 잡고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많이 힘들겠지만 정리에 최대한 활용 노력하고 앞으로 살고 싶다 그렇게 또 state final 인사님이 그럼 더 마가지로 또 다른sten 안가면 쓰레기소 land에 정리하거나 자세히 정리할 시간이 조금 다르긴 educate